2023년 1월 23일 연중 제3주간 월요일 제1독서 히브리서 9장 15절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계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벨제불이 들렸다 고도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자를 묶어놓지 않거서는 아무도 그 힘센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분께 악령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업적이 일상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업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은 그것이 악의 힘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바로 악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실감하면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모든 죄와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없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표현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오늘 복음의 28절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업적을 모든 죄와 모독하는 말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탈출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다음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